안녕하세요. 이번은 CCDV 테스터에 기본적으로 CC 카메라에 영상을 입력받는 자체 전원을 통해서 영상을 입력받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상부에 보시면은 비디오 인단자가 있는데 BNC, 구입할 때 같이 들어있던 BNC 잭을 연결해 주시고 그리고 DC 확장 케이블 인데요. 한쪽은 좀 작고 한쪽은 큰건데 작은쪽을 DC 12V 1A 아웃풋 단자에 꽂아 주시구요. 그리고 준비된 CC 카메라 입니다. 이쪽에 비디오 아웃단자 쪽에 cc팁을 밀려 주시고 전원을 꽂아 주시면은 지금 확인되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테스터에 지금 현재 영상이 취득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별도로 내부 전원 없이 cctv 테스터 이걸로 이 내부 전원으로서 cctv의 설치 시에 어떤 화각이라든지 이런 거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모드입니다. 감사합니다.